간식이 없어, 정식아. 내가 싫어해. 두부의 간식 타임. 두부는 한결 기름이 됩니다. 간식을 먹기 때문이다. 오늘의 간식은 돼지꼬리. 돼지꼬리? 안 돼, 안 돼. 안 돼, 쉽게 주지 마. 쉽게 주지 마. 안 돼. 누가 물 묻었잖아. 안 돼. 두부 앉아. 앉아. 두부 앉아. 아니, 눕는 거 봐. 얼른 내놔. 얼른 내놔. 귀여워. 귀여워. 먹었어. 맛을 봤어. 귀여워. 맛있어? 일로. 두부 안 먹어? 이번엔 두부. 혼자 있을 때 먹었어. 아, 혼자 있을 때 먹어? 보통은 집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 음식. 아, 그래. 그럼 이거 안 먹어? 그럼 내가 뺏어볼까? 그럼 이거 먹어. 먹진 않고 입으로 물어. 슬픔. 밥. 먹진 그냥 먹진다. 우리 좀 먹진다. 왜 먹진 못 한 것 같나? 귀여워. 부부부. 귀여워. 귀여워. 두부. 뉴. 너무 간식이 없어졌어 너무 간식이 없어졌어 어? 어딨어? 간식 어디갔지? 간식 어디갔어? 간식 없어졌어 간식? 겨드랑이 있어? 간식 없어졌어 간식 없어졌어? 간식 없어졌어 어디갔어? 내가 집 간식 없어졌어 간식 없어졌어 어디갔지? 어디갔어? 간식 없어졌어 간식 없어졌어 돼지꼬리 어디갔어 어디갔지? 여기있다 귀여워 이 새끼들 새끼들 귀여워 내 간식! 내 간식 찾았다 귀여워 이것도 두부가 그래도 좋아하나보네 귀여워 돼지꼬리라고 돼지꼬리라고 오빠가 자꾸 뺏어가니까 배불러서 먹는거 아니야? 어? 먹네? 소리 장난 아니야?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게 먹네 아이고 맛있게 먹네 얘는 이거를 하루에 몇개나 먹어? 5개? 5개 정도 먹어? 근데 괜찮을거에요? 나오는 정량은 무급온무게는 몇개를 먹으라고 그리고 사실이 먹으라고 아 그래? 안좋겠지? 아 그래? 하루 물어봐 저 40kg 정도 해 아 오 다 먹었어 거의 맛있게 잘 먹네 아니 너무 두부 하루에 5개 이상이야 하루에 5개 이상이야 보통 20kg가 5개 버렸대 아 그래? 밥도 먹고 이것도 먹고? 맛있나 봐 다 먹었어 일단 집에 가서 또 줄게 부부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다 먹었어 감사합니다.